왜 나오라고 하냐고 바쁜데 근데 일단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지 왜 나오라고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. 나중에 왜 안 와요 그래서 안 오시니까 안 가죠. 의식시상한 사람이 내 그러면 나오시 그러면서 좀 짜증내고 나왔던 사람들. 한 업종에서 1등을 해본 사람은 다른 업종을 가더라도 저는 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. 유통시장에서 한 회사에서 1등을 하셨는데 한 회사가 아니라 세 군데에서 탑 오브 탑 1등을 하신 분입니다. 근데 더 대단한 건요 나이도 있으시고 거기에 장애도 있으세요. 시각장애 2급을 받으신 분인데 유통업계의 일반인들과 경쟁해서 세 군데에서 탑을 찍으신 분을 모셨습니다. 민경래 선생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아이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본인에게 장애를 얘기한다는 건 사실 불편하시죠? 괜찮으세요? 약간은 불편하죠. 오히려 내가 그걸 이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영업하는 건 아닌데 그렇죠.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하나 도와주세요 사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해서 탑이 될 수는 없죠? 그렇죠.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영쟁을 하셨는데 본인이 갖고 계신 장애가 어느 정도인가요? 이게 뭐 보이는 게 2급이면 어느 정도입니까? 아예 뭐 안 보이는 건 아니죠? 그렇죠. 2급이면 이제 뭐 개인에 따라 조금씩은 틀리던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약간의 물체 구분 정도 남녀 구분이 됩니까? 그건 안 됐어요. 그렇죠. 목소리 듣고 네. 사람 구분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. 목소리 듣고 정도 아 남자다 여자다. 길을 갈 때 혼자 못 가시는 편이시겠어요? 아 아직은 못 가죠. 아 도움을 받아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고 네. 당연히 운전은 자율주행 체해가 나오면 가능하겠네요. 그때까지는 운전을 못 하시고 굉장히 많이 불편하시고 그럴 텐데도 불구하고 1등을 3번을 하셨어요.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민영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2011년이나 2년 그 사이에 제가 나온 거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각장애, 안마하시다가 네. 그러니까 안마하다가 그때는 제가 안마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한 게 아로마 공부를 했어요. 그래서 아로마 공부를 안마하고 어떻게 맞아서 그래서 아로마 강사 코스까지 공부를 했는데 저를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갑자기 그걸 안 하고 딴 쪽으로 오는 바람에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 아로마 강사하려고 나왔는데 아로마 강사를 해주겠다고 하는 분이 딴짓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했는데 아로마 강사를 하게 된 계기도 그거라고 알고 있는데요. 그 너무 단순한 공간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지겨워서 전국을 다니면 다니고 싶다. 예 그거 맞는데요. 제가 시각장애인으로 하면서 이제 안마를 하는데 가보니까 시각인 학교를 나와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방에서 다섯 명이서 살아요. 그러니까 요를 이렇게 세로로 딱 접으면 나오는 넓이 있잖아요. 네. 이게 제 면적이에요. 24시간 살아야 되는 면적. 그러니까 시각인들은 옛날부터 움직이는 게 안되니까 숙식 제공을 받는데 그런 상태로 받으면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걸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너무 이제 적응도 안되고 힘들어도 그래도 이제 그때는 돈을 벌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서 참고했어요.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이걸 몇 년은 해야 되겠구나 금방 해갖고는 경제 회복이 안되니까 몇 년은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사.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각인 학교 가서 뭐 인체에 대해서도 배우고. 또 그전에도 제가 이제 고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배우고 했던 게 있어서. 그걸 아로마를 그때가 아로마 한자 붕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로마를 배워놓으면 좋겠다 아픈 사람들이 오니까 아로마를 발라가면 좋겠다. 초급하고 중급하고 뭐 이렇게 막 계속하다 보니까 강사 코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말씀하는 걸 원래 좋아하셨어요? 그런 것 같아요.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.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눈이 불편하니까 그걸 못하셨던 거네요. 그리고 눈치가 빠르신 것 같아요 딱 보면. 언제 이게 치고 빠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 같은데요. 제가 쭉 상담한 걸 들어보면 감이 딱 와요? 아 이때 내가 몰아쳐야겠다. 그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도 모르는데요. 아로마 안내하신 분이 유통을 갑자기 들어와서 하는데 제 파트너가 하나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이 계속 손발이 돼주는 분인데 이분하고 같이 영업을 하면 제가 실컷 이야기를 해놨는데 꼭 그분이 중간에 들어와서 얘기를 늘어뜨리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답답했어요.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. 오히려 해방을 놓는구나.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다가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면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분이 중간에 한번 들어와요. 그러면 아까 B4, F4 다 이야기했고 지금은 빨리해서 결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옛날에 사진 찍은 걸 이야기를 해갖고 쭉 늘어뜨리면 대화가 다시 뒤로 가서 그래서 그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고객들을 만나면서 이제 아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요렇게 해갖고 요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그렇게 따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 아니에요. 오히려 해방 놓는 그분이 스승이네.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 거예요. 그러면서 계속 터득해 가신 거잖아요. 일단 뭐 눈이 불편하시니까 전화로 먼저 영업을 하는 편이시죠. 전화로 상담을 하고 그렇죠. 그리고 약속을 잡고 만나서 근데 본인이 눈이 불편한 거를 얘기 안 하면 모르죠? 안 하죠. 얘기할 필요 없죠. 전화할 때는 안 하죠.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다 놀라죠. 처음에 한 번씩.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가요. 그래서 그 근방에 가서 못 찾아가겠으면 나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무조건 이제 거의가 지하철 있고 뭐 무슨 정류장 뭐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면 건물 있고 그럼 이제 안내받아야 되니까 팔을 붙잡아야 되잖아요. 이래서 저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당황해갖고 당황하거나 말하거나 그런 상황이라 하니까 붙잡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해 대줄 수밖에 없죠. 내가 좀 눈이 잘 안 보인다. 그러니 나를 좀 붙잡고 가라. 팔 좀 주세요 이렇게. 정말 많은 사람과 팔짱을 키우셨겠어요. 그렇죠. 오해도 많이 받았죠. 어. 그래서 그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. 이게 위기가 기회고 본인의 단점을 장점화 시키는 거죠. 내가 저만저만해서 불편한데 나를 좀 붙잡아줘라고 하니까 사람이 처음 만나서 악수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. 악수를 하면서 친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기분이 좋거든요. 저도 몸에 불편한 사람 일으켜드리고 우리가 아이가 넘어지면 가서 일으켜주면서 기분 좋잖아요. 이 아이를 도와줬어. 그러니까 도움을 자신 있게 요청을 하시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호의를 받으면서 또 기분 좋아지고 이게 또 시너지 효과가 있네요. 그렇구나.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작은 부탁하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. 지금처럼 그냥 대놓고 나 손 좀 붙잡아주세요. 이건 해주거든요. 이거 왜 이러세요? 라는 분이 있었어요 혹시? 있긴 있죠. 한두 분은 있었죠. 근데 이제 통 뭐냐면 전화할 때 제가 기라고 하면 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처음에는 오픈했었어요. 내가 시각 장애인인데 간다 그러면 오라고 안 해요? 그러면 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갖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안 하는 거죠. 안 하고 그냥 가죠. 그냥 가서 딱 만나자마자 못 찾겠다. 사실은 그러니까 이해가 좀 안 하다. 어떤 분한테 나오라고 했더니 왜 나오라고 하냐고 바쁜데 근데 일단 나오셔야 돼요. 그러니까 아니 그냥 오지 왜 나오라고 하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일단 나와야 돼요. 일단 그렇게 하고 근데 지금 바쁘니까 끊으라고 했다가 나중에 왜 안 와요. 그래서 안 오시니까 안 가죠. 의식시상한 사람이래. 그러면서 좀 짜증내고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.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쳐가면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. 그 정도는 해주죠. 그래서. 그래서. 아니면 좀 더 나왔던 곳에 그냥 아마도 이런 거 맞이 나왔던 거예요. 그럼 그 중고 어느덤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